박병장 부장님 박병장 부장님 박병장 부장님 대해서 연준은 민접하게 대응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올해가 정점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지금 연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우선 순위는 물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축유 방출하고 원유 시추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얘기들은 대체 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섹터가 테마를 이루면서 우리 시장에도 강하게 올랐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드라이브 걸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또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니, 취임하고 나서 빠져버렸어요. 그전에 올랐지. 그러다가 지금 또 오크라인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부각되는 것으로 상황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대체 에너지 관련된 풍력이나 이런 또는 대학력이나 이런 종목들 중에 보면 며칠 만에 두 배의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배? 그래요? 개별 전문에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수익률을 갈구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어제 지표들은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지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WTI가 111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유가가 이렇게 폭동했는데 시장이 상승하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88%까지 다시 올랐네요. 다시 그냥 급등하고. 어제 1.71인가?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어제 1.3%대였는데 1.52%로. 실제로 두 분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은 저거에 대한 감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저런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런 변동성은 잠 못 자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밤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하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급등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급등하고 이게 서로 엇갈리게 움직였었잖아요. 어제는 둘 다 그냥 급등하는 그런 지표의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시장도 상승을 해서 이게 대체 뭔가 이런 어제 시장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파월 천문회 발언이 가장 큰 역량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발발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한 변동성을 주지만 사실 하락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릴 건데 반도체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16% 급등을 했고요. 인텔이 4.38% 엔비디아가 3%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포드도 급등을 좀 했고요.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 퍼스트솔라나 이런 쪽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실적 대비 개별 종목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하락을 보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가 곧바로 반등을 해서 코스피는 0.16% 상승해서 2,70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63% 상승해서 8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것은 외국인 기관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3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외국과 연관되어서도 보여지고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코스닥에 있는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10.8조, 코스닥이 6.7조. 코스닥이 10조 전후로 계속 거래가 됐었거든요. 지금 6.7조. 거래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 반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에 있는 정유가스, 그리고 방위산업, 비철금속, 조선, 조선기자재, 풍력, 태양광, 2차전지. 여기까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여기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낙폭가대 종목들 중에서 메타버스 종목들이, 거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시황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약간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어제하고 오늘은 좀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국내 시장을 잘 보시면 생각보다 잘 버틴다,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전략 후강의 장세가 계속 반복되죠. 뒷심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고 환율도 계속 우리나라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되고 있었고 아시아 주의장 다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반등을 줬어요. 우리 시장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다분히 지금부터, 지금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선물 없이 동시에 만개 역량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수가 한 차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하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오지 않았냐라는 인식이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요. 불과한 3주 전, 4주 전만 해도 1월과 2월 중순 전까지는 초반에는요. 보고서들에 주식을 사자더니 아니면 이쯤 돼서는 저점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지지난 수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건데. 특별히 우리 3프로TV에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 신중 모두의 대표자 윤쌤. 바이콜 났죠? 어제인가? 바이콜 났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사기 시작해야 된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2021년 1분기 이후에 우리는 약세론을 펼쳤다.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봤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족식하자로 전환하겠다. 어제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바로 모셔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들이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다. 심리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한쪽으로는 불안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 좀 사볼까? 또는 전쟁 이슈로 테마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전쟁 이슈로 발생한 테마에서 가장 강하고요. 그쪽이 LNG라든지 이런 게 가장 강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조금씩 이쪽이 조금 보수적이지만 시장 대비 낙폭 과대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전쟁 이후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이 영향에 의해서 글로벌 긴축의 속도나 폭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당장의 생각보다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불확실성에 점점 점차로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죠. 그런데 언제 끝나든 물리적, 완전히 끝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물리적 충돌이 확전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정책에 의해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의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네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워낙에 숫자 자체가 폭등의 숫자라서 장중에 60% 올랐어요? 네, 장중에 60% 폭등. 선물은 천연가스 선물은 2배. 유럽에서요? 네, 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러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안 올 수 없네. 대체 에너지 포함해서. 대체 에너지 공급도 늦어지고 그래서 사실 원자력, 풍력,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만이 아니고요. 화력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에 수급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BBIG 지수 있잖아요. 이게 3월 11일 날 구성 종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구성 종목이 변경된다는 거는 3월 11일 날 편입되거나 편출을 하는데 이미 제가 이 종목들을 보니까 편출되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동안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많이 덜어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오히려 이게 결정나고 나서 다시 사는 종목도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기관들이 이 종목을 파는가. 또 요즘 돌아가서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사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뉴딜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BBIG 뉴딜, BBIG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BBIG 뉴딜 지수에는요. 아프리카 TV와 LGN 솔루션이 편입되고 더존 비조온과 LG화학이 편출됩니다. BBIG 2차전지에서는 LGN 솔루션이 편입이 되고 솔브레인이 편출됩니다. 그리고 BBIG 바이오에서는 SD바이오 센서가 편입되고 독십자가 편출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단할 DOU, 카카오페이가 편입되고 KG 이니시스,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이 편출됩니다. 게임에서는 위메이드가 편입되고 웹젠이 편출됩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뒤에 편출되는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에 기관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앞뒤 간에 이 편입, 편출되는 마지막 날은 3월 11일 날은 대규모 거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입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편출 종목 그동안 많이 팔았듯이 편입 종목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번에 이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면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더 편입을 해야 되니까 이 종목들은 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가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반도체 주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2월 28일 날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제가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반도체 주가 판매량을 봤더니 높은 레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전히 수요 초과이더라. 그래서 괜찮더라.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거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예전에는 필요할 때 반도체를 샀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예비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세 번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2% 증가했고요. 2021년 37% 증가했는데 2022년 올해는 23%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증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팬데믹 이전보다 가동률이 높아졌다. 이건 또 마지막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증설하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냐라고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협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가동률이 워낙 지금 현재 높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르게 더 늘릴 수 없다. 이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50%뿐이 가동이 안 됐는데 이게 100% 가동이 되면 물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가격 다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낙 지금 가동률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가동률을 더 많이 늘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안 그러면 동강 새로 지어야 되니까. 물론 반도체 산업협회했으니까 자기네들 산업이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곧바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에 역량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한편으로는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는데 필수 소비의 소비자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요즘 기분 좀 안 좋으시겠어요. 술 때문에요? 애주가. 지난번에 하이트진로에서 가격 올렸잖아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렸는데 오비액조에서도 올리고 대선주주도 올리고 소주, 맥주 가격이 계속 인상을 집중해 주십니다. 다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소주 가격이 저도 그전에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 보통 먹잖아요. 솔직히 주당들은 특히 우리 4, 50대 주장들은 소주값에 민감하면서 먹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안주 대비해서 소주의 병당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싼 주류라고 생각해요. 4천 원에서 좀 비싼데 5천 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보면 거의 대부분 6천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6천 원이야? 한 병당? 네. 그럼 3명에서 10병 먹으면 6만 원이란 말이야? 3명에서 10병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왜 각산병 먹지? 자, 절레절레. 아니, 그렇지 옛날에. 예전에 먹었죠. 각산병은 기본이에요. 내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한 잔 따라주고 이렇게 아니라 딱 한 병씩 넣고 자기가 딱 해서. 아, 그러면 그건 이제 뭔가 꼼수가 안 통하겠구나. 안 통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흘리고 뭐 이런 건 안 되겠네. 그럼 그것도 각산병을 딱 한 시간 만에 딱 해결하고 가지! 병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른다고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CJ제일자당과 동원 FNB에서 햄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식하는 측면에서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에 소비가에 전가시키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가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경기적 측면에서는 또 향후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추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서스센터에서 주식 매수 보고서들이 등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벤트 증권, 그냥 뭐 어차피 보고서 자기들이 낸 거니까 그대로 증권사 명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분기 이후에 우리는 대체로 시장을 하락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겠다. 적극적으로 주식하자. 그대로 제가 적응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식하자로 전환한다. 주식하자. 주식 사자가 아니라 주식하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노래 같다 뭐 하자. 걱정 부분들 얘기는 했습니다. 경기 사이클, 경기 확장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리스크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때 확인하고 사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때 매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냐. 따라서 지금 리스크가 클 때 매수해서 리스크 감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호소들이 나온 거고요. 다만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있어야겠죠.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이 당연히 있겠죠. 아무거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키움주권에서는 워딩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악재라는 족쇄를 풀어가는 시기이다. 가격이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비관론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단기 반등의 신호이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증권에서는 타겟 프라이스 지수를 약간 낮췄습니다. 약간 낮췄는데 기본적으로 2600% 아래는 사야 된다. 비중 확도해야 된다. 어제 이경민 팀장 나오셨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했었죠. 지난번 전망이 하단을 2610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증권사들 가운데 맨 처음 그 전망 낼 때만 해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상 그게 맞은 거고. 그래서 내놓으신 거 맞은 거는 맞은 건데 지금 조금 더 내리셨댑니다. 하단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2500까지. 2500? 2500대. 2500대. 2500이 아니고 2500포리토대로 좀 낮췄고요. 거의 찍은 거 아니에요. 2590도. 그러면서 3월 중에 연중 저점을 통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일괄 말씀을 오늘 가져온 이유는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요즘의 심리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3월이 연중 저점 또는 3월이 병국점을 가지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도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 3월 10일 날 선물로 동시만기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의 청산이 일부 있었다면 좋겠다. 그리고 3월 15, 심중일 때 FNC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면 금리 인상과 그리고 QT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중국이 양해가 끝나고 나서 정책들이 좀 나오면 시장이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고요. 조금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측의 분들은 뭘 걱정을 하냐면요. 한 가지 걱정 하나 더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GDP 성장률이 지금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익도 감익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어려워질 거다. 작년보다 그만큼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기 둔화가 되면 소위 리세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이래서 시장이 한 차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한 차례 내려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 대선에서 한 차례 내려갔다가 저점을 찍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인자 부들도 이 보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막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600포인트 전후 또는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사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어디가 저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이쯤 되면 지수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한 종목들. 그런 종목별로는 우리가 배수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어제 사실 전화해보려고 했더니 민지호 센터장한테. 동연배기도 하고 또 업계에서 친하게 지내니까. 왜 주식하자라고 했냐고 물어보려고. 주식하자는 거는 사고파는 통칭을 하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더 선명하기에는 주식 사자 하지 않고 주식하자. 이런 게 있잖아. 무슨 뜻이 있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네요. 팔건 팔고 살건 사라는데. 글을 쓴 사람들의 의도를 저희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건망하고 뒤로 물러서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장이 좀 들어와서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거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액션. 지금은 액션할 때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전에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액션할 때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 채팅창에도 좀 올라왔는데 실제로 뉴스가 있긴 있네요. 러시아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MSCI에서 신흥국지수에서. MSCI? 해출될 거다. 그런데 실제로 속보가 있긴 있습니다. 속보 있어요? 머니에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단독이? 속보로만 나와 있습니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퇴출 이렇게 보도는 있긴 있습니다. 확인 한번 좀 이따 시간 지나면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아니, 가시기 전에. 우리 박 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할 때예요? 제 거래? 아니, 그러니까 거래를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장세 대응을 어떻게? 저는 시장이 지수 자체를 맞추고 안 맞추고 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종목은 시작이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거나 이러면서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항상 종목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가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종목에 내가 손실이 좀 났어요. 물론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목들이 그동안에 강했거나 아니면 실적이 있었던 종목들은 그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안정화만 돼도 자기 자세를 찾아간다는 저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그냥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제가 저는 이제 좀 삽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1월 말이었어요. 이럴 말인데 실제로 1월 말 이후에 1월 말 이후에 지수 그 이후에 더 안 빠졌어요. 사실은요. 맞아요.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빠진 종목이 있어요. 오른 종목들도 있고.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체감적으로 똑같고요. 똑같고 전쟁이 이런 것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솔직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빠진 건 없죠. 지수도 빠진 게 없고요. 오히려 종목들은 보면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 있는 종목들만 빠졌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리고 나서 테말로 이러면서 오른 종목들도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질문을 지셨으니까 아직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고민이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이런 거 보면 올해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쪽은 조선 쪽은 터나라온다 하고 전반적으로 이익이 계속 있는 쪽은 반도체, 은행,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그리고 리오프닝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보시면 얘들은 다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이죠. 얘들은 다 안 움직이고 전쟁 관련해서 전쟁 관련해서 오성 대체 에너지 에너지 이런 것만 지금 올랐어요. 폭력 그리고 갑자기 또 7한계 에너지 이런 쪽이 오르고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쪽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해야 되는가? 나 이거 답답해 죽겠다. 이거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을 갖고 있는데 저쪽이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3월 10일 날 LG엔솔이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잖아요. 그 역량이 우리나라 대형주의들을 못 오르게 하는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참으셨다면 일단 한번 거기까지 가봐야 된다. 대형주의에 대해서는. 걔네들의 실적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섣불리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현금이 좀 있다면 단기적으로 그쪽에 거래를 하겠지만 내가 이쪽에서 IT 쪽이나 아니면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에서 내가 그 기대감을 갖고 리오프닝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 호텔실라니 롯데관광개발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걔네들 지금 일주일, 일주일 동안 하나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움직이죠. 호텔실라니 그쪽으로 와가지고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여기 다 올랐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이 단기적으로 일주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장기 투자하라는 음악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바꿔야 되냐, 이 변동성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LGN 솔루션 때문에 대원주가 못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한편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공매도 아니고 대주매도 하는 사람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주식을 빌릴 때 이자를 주고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율이 전부 다 다른 거 아세요? 이자율이 전부 다 달라요, 종목마다. 전부다라는 게 종목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빌릴 때는 싸고 삼성전자는 1.5%, 1%뿐이 안 되고요, 이자가. 그런데 급등한 개별 종목이다, 바이오주다 이런 거는 10%, 20%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겠죠. 위험하니까. 위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20%에 빌려도 2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빌리겠죠. 그렇죠. 그만큼 변덕성이 심하고 앞으로 변덕성이 심할 것이다, 아니면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이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대형주 중에서 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LGN 솔루션이 한 6%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6%가 또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6%였다가 10%였다가 또 2%고 한 종목도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게 이제 대체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게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군요. 조금 리스키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MTS는 안 보이고요. ATS에 들어가시면 대주매도, 예전에 있었던 대주매도라는 게 지금 창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창을 보면 몇 주 남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을 내가 빌려줬을 때 이자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나는 진짜 정말 궁금해. 나는 이 주식을 배팅을 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 주식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공매도는 어떤지 이런 게 한번 궁금하시면 이자율을 보시면 이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공매도 수요가 많은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주식도 막 빌려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빌려줄 수 있죠. 어떻게? 본인이 승인을 하면 빌려주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 모증권사 있잖아. HTS를 쓰면 그걸 허락을 해줘야 돼. 정프로가. 내 주식 빌려주세요. 그런데 보면 거기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뚝 눌러놔. 그런데 그거 수수료 2%인가 받어. 그런데 그 주식이 매물화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식이 더 빠져. 그러니까 수수료 2% 먹느라고. 나도 모르게 내 주식이 매물화되는 거지.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한때 굉장히 소동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공지를, 고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튼 그걸 대여해줄 수 있다는 거죠? HTS에서? 증권사들이 전부 다 하는지, 아니면 어떤 증권사가 하는지는 최근에는 제가 업데이트가 없는데요. 박아야죠.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싶은데. 어려워? 어려워?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긴 프로 돈 많아요. 내가 빌려줄게. 돈 많습니다. 주식 빌려줄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 프로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기창 부장님의 지금의 전략, 지금의 대응 정도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김효진 연구원님 또 모시러 가겠습니다. 박병기창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